가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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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또 음식들 앞에 섰어 지금 앞치만 하고 재료들 많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면은 지금 뭔가 엄청난 얼굴에 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엄청난 분의 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뭔가 스물스물 엄청난 게스트 냄새가 나는데요 지금 백햄이라고 써 있거든요 데이비드 백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 그러게요 난 그거를 모르겠어요 음식을 만드는지도 몰라요 음식을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저희 오늘 뭐합니까? 네 햄 팀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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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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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같이 흡입하셔서 맛있는 거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쳐도 무조건 파허네 3 대 3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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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godfather 떨립니다 godfather 요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사실 그래미 갔어도 그렇게 안 떨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떨려요 한국 요리의 아버지 한국 모든 요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네 와주세요 너무 거창하게 해서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야 이거 듣네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주방정건부터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장입이라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먼저 아 아닙니다 아 이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닌데 이게 내 얼굴이라서 우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얼굴이 들어가서 지게 사실은 우리 한돈 농구관에서 해물을 만들었는데 이걸 홍보하는데 김호씨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물론이죠 해물 갖고 경쟁을 한다고 들어서 그렇죠 그래도 그냥 하면 재미는 없을 것 같아서 상품을 내가 좀 준비해서 상품 나의 이제 애제자라는 증거로 딱 남길 수 있는 예 백종원 이름이 들어가서 칼 아직은 희귀테미예요 이거 나중에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진짜요? 혹시라도 오후에서 맞 arguably 칼 홍보하라고 큰 칼인가요? 큰 칼? 큰 칼 저는 새벽식이니까 세 개 준비 aconteceu 오오오오오.. 뭔가 그래도 경쟁을 해야 재미있을 것 같아서 대박이다 봄이 형 우리 팀이 이겨도 괜찮겠어? 아 뭐 너 말 좋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지민이 이쪽이지. 네네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중간에 그래도 우리 해물 우리 한돈을 위한 해물 홍보를 위해서 지금 요리 경연을 하는 거니까 중간중간 내가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도 해주지만 요리 팁 좀 주면서. 근데 나도 달려나 방탄을 좀 보고 있지만 요리 팁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워낙 잘하고 싶어. 저게 큰일 납니다 진짜. 방송만 보고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편집 편집. 아니 지금 당장 대파 까는 법부터 쳐다봐야 돼 지금. 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단 오늘 공정하게 내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백 선생님이 직접 달려라를 선창해주시면 저희가 반찬. 아 이것도 영광스럽게 내가 달려라. 아 저희가 영광이죠. 영광합니다. 정말 고맙다 다시 한 번 고맙다 고맙고. 달려라.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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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위생 다 준비 다 됐으니까. 네네. 자 한돈 가려서 시작해 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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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씻어주세요. 감자 씻어주시고. 이거 몇 인분을 해야 되는 거야? 형 이걸 혼자 쓰는 데가 아니에요. 2인분인가? 물은 왜 그람으로 표시되어 있어? 선생님. 선생님. 네. 바로 이렇게 쓴다고? 바로 물어봐요? 물이 그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 컵. 컵으로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컵은 종이컵 얘기하는 거야. 세 컵은 거의 보통. 이거 하나면 세 컵이에요. 하나면 세 컵이에요? 거의. 깜마늘 한 큰술. 백 선생님 한 큰술이 이 정도 맞나요? 너무 맞나요? 이런 질문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한 큰술 이 정도면 되나요? 이거 내 방송을 안 봤구나. 재미롭게 얘기해 줄게. 내 방송을 안 봤구나. 이것도 한 큰술이고. 이건 한 큰술. 한 큰술. 혹시 칼 어디 있어요? 이건 한 큰술. 한 큰술. 한 큰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아 괜찮아요? 뭘. 준비됐어요? 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얘예요. 공식당 그 장면이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미. 밥하는데 고민하는데? 네. 선생님. 네. 이거요. 5분의 1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나요? 이렇게 자르나요? 이렇게 자르나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른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항상 햄은 이렇게. 뭐 몇 개 기준하면 이렇게. 이렇게 썰어야지. 선생님. 쌀은 찬물로 씻는 게 좋나요? 따뜻한 물로 씻는 게 좋나요? 미치겠다. 나온다. 비교해 봐. 손이 들리지 않나요? 은혜 안는 게 좋나요? 흠흠흠흠흠. 오우. 이 정도리. 약간. 이렇게 해서. 살짝. 아 이 끝 구멍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 너무 시키면. 별걸 갖고 다 리액션이 나오는데? 야. 한 번 더 해줄까? 한 번 더 해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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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자주 와야겠구나. 어. 이런 걸 갖고 내가 대단하죠? 처음 알았어요. 수제자 된 것 같은데. 선생님, 햄 잘 빼는 법이 있나요? 아까 여기서 가르쳐줬는데. 그래요? 손 관심이 아예 안 갖고 있길래. 아까 저기서 했던 얘기인데 또 해야 되네. 선생님, 선생님 여기에 담아서 웃기면 되나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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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일단 재료를 준비합시다. 아니, 나 양념장을 한 번 더 할까? 아, 아니 너, 아니, 양념장을 내가 할게. 형, 형, 내가 그럼 썰을게. 자, 간만. Let's go, let's go. 한번 씻어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조금 더. 오케이. 선생님, 대파가요. 국물 낼 건데 흰 부분을 쓰나요? 둘 다 쓰나요? 초록색을 쓰나요? 이거 데코용이라 초록색이 좀 더 낫나요? 데코만 할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도 나이거든요. 섞었어요, 지금. 일단은 뿌리부터 자르고. 얘는 다지고 그러면 데코용. 아니, 다지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자르고 이렇게. 딱. 뿌리를 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더 최대한 이렇게. 됐어. 아주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칭찬받았다. 야, 저. 섞었어요, 섞었어요. 이만큼 앞에 이만큼, 파란 부분 이만큼. 알겠습니다. 수제자 된 것 같은데. 먹고 싶은 두 장이면 두 장. 이렇게 최대한 약하게 쓰라고 했잖아. 네. 내가 두 장 먹고 싶으면 두 장. 세 장 먹고 싶으면 세 장. 세 장으로 하겠습니다. 밀침이 좀 많네. 한 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한 장은 말 없어. 두 장 이상. 두 장, 두 장. 오케이. 오케이. 아, 실력은 없는데 파이팅만 넘치는구나. 손주, 손주, 손주. 시작 10분 만에 저희를 파악하셨는데요. 아, 이거 방송에 편집이 있구나. 발방 보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굵은 고춘 까르 두 끈을. 저희 사실 최종변기, 슈가 형이 없습니다. 다 했으면 저 줄게. 오케이. 아, 형, 봉안. 그리고 형, 그 햄 하나 해서 봉지 해가지고 넣을게요. 이렇게? 봉지 해서? 봉지 세팅. 이거 다져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달게 달게. 그냥 이렇게 싸야 되나요? 라면에 넣는 거로. 이거 넣고 나서. 진짜 라면에 파를 안 넣어봐서. 네? 팔가 너무 조금인데? 조금 더 넣어도 되는데. 더 할까요? 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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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지. 암력 시사, 계속 시사에 대한 걸로. 맞아, 맞아, 맞아. 암력 시사, 계속 시사. 한 번만 더 넣으면 돼. 알겠습니다. 아, 많이 넣는구나. 너 밥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봤지. 하긴 우리 연생 때 밥은 제 담당이었어요. 제가 워낙 또 밥을 잘 만들어서. 경국이 담당 안 해봤어? 네? 제가 밥 만들어서 쌀 제가 했었어요. 아, 너였구나. 맞다 맞다. 워낙 또 이제. 이게 마법의 손. 두께가. 어우, 야,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어, 느낌 좋아, 지금. 느낌 좋아? 굉장히 좋아, 지금 부드러워. 한번 만져볼래? 어, 좋아. 이게 으깨주는 이유가 뭐냐면 먹는 사람이 뭔지를 몰라야 돼. 그럼 많이 으깨야겠네요? 그렇죠. 좀 더 으깨야 되나 보다. 이게 약간 이렇게 포인트야. 해, 햄인지 모르게. 햄에 있는 감칠맛이 완전히 싹 나와야 되니까. 저쪽, 저쪽은 뭐야? 궁금하다. 궁금해하지 마라. 마케 싸나온 거. 경쟁 아이가 경쟁이 쳐다보지 마라. 햄도 깔아야 돼요. 오케이. 햄 깔아야 돼, 여기에? 뒤집게. 잠깐만. 이 정도면 되나? 맞아. 좋아, 아주.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칭찬받았어요, 지금. 자, 든다. 누가 든다? 응. 누가 든다? 아니,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그냥 넣으면 되지. 누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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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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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원해. 어, 든고 있어. 야, 씨. 야, 우린 거의 끝났는데? 야, 우리도 거의 다 끝났어. 아니, 거기 시작,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건데. 물 얼마 안 나는데, 컵 왜 있어? 야, 컵이. 700g, 700g. 일단 이거 500일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를 다 넣으면 500이지. 500, 하나를 다 넣으면. 그러니까, 이게 500이잖아. 500하고 200 더. 500하고 200, 200. 이런 건 감, 셰프의 감. 그렇지. 물은 감이야. 그렇지, 물은 감이야. 오케이, 좋아. 잠깐만, 한 번 점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네. 자, 백쌤 칭찬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답니다, 저희. 일단 끓어오르면 간을 봐서 약간 살짝, 살짝, 슴스말라 그러면 돼. 그러면 이게 국물이 쫄아야 되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감자를 으깨줘야 된대. 아, 먹을 때. 아, 먹을 때요? 으깨질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감자가 완전히 물러질 때까지. 고기에 좋지. 이건 용도 뭐지? 이거, 이거. 그냥 밥이랑 먹는 거죠? 네, 그거요. 오케이. 오케이! 느낌 돼야 돼. 오케이 소리 들어봤어요? 오케이, 뭐. 제 거 딱 보셨네요. 형님, 이거 제가 씌울게요. 어? 어, 그래. 어, 치우는 담당이구나. 치우는 담당 중요하지. 위생은 비유가 제일 좋은데? 태형아, 건두지 마. 나가 있어. 너네 거 해. 선생님! 왜? 이거 온도가 얼마 정도 돼야 적당한 건가요? 연기 살짝 날라 그럴 때. 아, 지금 해비 타기 시작했어요. 그거 한다고 온도계까지 끄내고 그래. 아, 하래요. 아, 아. 난 온도계를 안 써봐서. 어,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온도를? 감이지. 손가락. 아, 오케이 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소세지 좀 넣어도 돼. 조심해서, 툴어요. 소세지 너무 불이 세면 겉에만 타니까 불을 약간 줄여버려. 살짝 줄여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기름에 튀기듯이. 국물이 반 정도 전화되면 기후에 맞게 간장을 추가하여 간을 맞춘다. 감자가 없게 될 정도 끓이고 끓여 완성한다. 끓이면 약불로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 그죠? 끓어오른 다음에 간부터 무면 돼. 아, 끓어오른 다음에 간부터. 그래서 약간 간이 부족하면 그때 간을 좀 더 해버리면 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일단 이 햄을 으깼기 때문에 햄에서 거의 웬만한 맛을 다, 아, 그렇죠. 달려있을 잡아주니까. 아, 왜 힘들어하면 다 맛있지. 이제 약불로 줄여. 맞아요. 물러물 씻고. 센스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센 불로 계속하면 감자가 덜 퍼지고, 그냥 국물만 날라가요. 국물만 날라가요. 근데 알아서 줄이네. 그럼 뚜껑 날라, 딱 이렇게 덮어놓으면. 의외에서 요리 센스 있는데. 조항은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아하면 잘, 선생님만 잘 만나면은 뭐, 이따가 면에는 하나만 넣으면 돼, 소세지. 면 하나만요? 면 하나에 소세지 하나만 넣으면 돼. 아, 선생님 하나만 할까요? 소세지 큰 거야. 얘가 잘 됐으니까 얘로 할게요. 달걀이 거기 돼, 달걀. 이 기름에 세게 해서 튀기듯이. 여기다 하려고요. 그리고 할 때 한쪽으로 숟가락으로 들어주면, 기름에 지글지글지글지글 이렇게. 기름 위에다 띄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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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경이 형, 이제 나이 달걀 한 판 됐으면 달걀 잘... 조용히 해! 이 엄청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어, 저 그거 자주 종종 써먹습니다. 아, 그래? 예. 아, 그래? 역시 통하셨군요. 엄청난 기술을... 저거 간장 계란밥에 해먹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간장 끓일 때, 간장... 간장 계란밥? 간장 살짝 넣어서 간장 눌릴 때. 눌릴 때. 너 왜 자꾸, 너 안 한 척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말 짜라는 거야. 아니, 진짜 아는 거야, 많은데. 진짜 아는 거야. 응용이 안 돼서 그렇지? 그죠? 간장이 바로는 안 되고, 옆에서 옆에 빈 공간에 끓였다가 섞어줘요. 맞아, 맞아. 눌려서. 그렇죠. 눌려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나이스, 지... 아, 해! 아, 해! 저러다 노른자 깰까 봐. 저러다 노른자 깬다. 자, 자, 달걀 빼. 자, 자, 달걀 빼. 아바타 아니야, 저 정도면? 선생님! 이거 햄서 익으면서 점점. 저희 엄마가 요리를 선생님 보고 배웠다는데. 혹시 끝나고 싸인 한 장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끝나고 싸인 한 장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보가 해달라고요?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사실 저도 부탁 받았습니다. 그... 누구한테 싸인 부탁드리는 게 처음입니다, 처음. 제가. 죄송한데 전 진짜 싸인부탁 처음 해봅니다, 제가. 아니면 집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물 끓어? 네 끓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 잊어먹을 뻔했는데 중요한 건 물 끓을 때 햄하고 소세지를 넣어서 그 국물에 햄하고 소세지 형! 맛이 들어가야 돼. 알죠 알죠 백쌤 수제자인데 누가 수제자라고 했대? 방송 나올 때마다 수제자에게만 신경 나오잖아. 계란 모양이 아시는데? 다 수제자라고 해. 하나 더 해봐요. 물이 뭐야 궁금해. 형 괜찮은데? 인정입니까? 야 근데 원래 우리 이렇게 순두러웠나? 글쎄요. 항상 우리끼리 하면 진짜 막 불안하긴 해. 난리 났었는데.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형님. 우와. 뭔가 신기하다 진짜. 맛있겠네. 형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 오 진형 지금 완벽해요 지금. 햄은 근데 부위가 기본적으로 어떤 부위가 많이 들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햄은 뒷다리나 앞살 통햄을 쓰는 건데 이제 이 햄은 갈아서 만든 고기를 위해서 이제 이 햄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 농가들이 힘든 거 뭐냐면 농가 한돈농가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보통 돼지고기 뭐 먹어요? 삼겹살 아니면 목살이잖아요. 그렇죠. 삼겹살 목살. 삼겹살 목살 위주로 먹다 보니까 부위가 남는구나. 그렇죠. 다른 부위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요리하시는 분들도 정육점에 가서 일반 그냥 일반 찌개나 일반 요리할 것도 삼겹살 주세요. 묵살 주세요. 하다 보니까 뒷다리살이 거의 많이 남아요. 싸면서.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햄을 많이 먹는 문화인데 우리는 보통 삼겹이나 묵살을 많이 구워 먹잖아요. 생고기. 그래서 이제 불균형으로 소비가 되니까 사실 뒷다리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사실 돼지를 많이 키워서 한 마리가 통째로 막 소비가 돼야 신나서 돼지를 기르실 텐데 그게 자꾸 뒷다리가 적채되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이제 햄까지 만들었는데 좋은 방탄이 적극적으로 이 햄을 홍보를 해주니까 아마 농가에서는 엄청나게 좋아 하실 거고 단백질이 12g이나 들어가네요. 이거는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대답을 못 하겠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백진은 생각보다 왜 소화하세요? 되게 커 보이셨거든요 사실. 아니 왜소하다고 그러면 되게 작아 보이지. 저는 어깨가 진짜 넓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아니 벗으면 넓어요. 생각보다. 벗어주실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미치겠네. 선생님. 라면 끓일 때 물 끓기 전에 스프너입니까? 아니면 끓고 나서 스프너입니까? 끓기 전에 넣어야지. 끓기 전에 넣어요? 어? 끓기 전에 넣는다고요? 나 같은 경우는 아니고 개인, 개인별로 다르는데 나는 원래 이제 부대찌 아니야? 슈프부터 넣고 끓이는데. 선생님 라면, 면 넣으면 냄비 뚜껑 닫습니까? 아니면 열어놓으면? 열어야지. 아 열어야지. 아 미안하다. 왜 열어야 돼요 태형씨? 맛있는 냄새 펄펄 올라오고. 그렇지. 그 냄새. 게임방 가면 옆사람도 갑자기 그 냄새 맡고. 그렇지. 같이 주문해서 같이 먹어야지. 그러면 장사를 더 수월해지고. 그렇지. 더 많이 팔 수 있는. 맛이 맛이 맛이. 짜파게티 할 때 어떻게 드세요? 물 그대로 놔두지죠. 나는 그 센 불에서 졸여버려. 그죠? 선생님. 탕수육 구먹이세요 쭉 먹이세요? 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라 함부로 얘기 못해. 오. 아 지랄지. 이거는 젊은 파가 너무 갈려있어. 이거는 대한민국 여름이 바뀌는 건가요? 혹시 민트초코 드세요 안 드세요? 정리하시는 걸 처음 봐서. 아니 안 드시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 안 드셔. 나 방송에서도 접혀서 못 본 거 같아. 아니 내가 드신다고 말고요. 백세님 그럼 피자에 파인애플을 호불호. 피자에 파인애플을 호불호. 아니 이거를 해외 인터뷰에서 받았는데. 아 난 웃긴 사람이네. 아니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해외 인터뷰에서. 아니 미국 나가도 이 질문을 꼭 해요. 피자에 파인애플을 먹냐 안 먹냐. 형님. 건빵 1분에 8개 가능 불가능. 형님. 건빵 1분에 8개 가능 불가능. 형님. 앞에 진짜뻔 했더라고요. 건빵 1분에 8개 가능 불가능. 야. 초면에 너무 신뢰하네. 아 근데 얘 오늘 계속. 아 하는 소리 미치겠다 이거.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이 건빵. 왜 이렇게 웃겨오네. 제출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두 요리 다 완성인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진짜. 와 진. 진. 이야. 최선 다했습니다. 야 밥 한 공기 뚝딱이야 이 정도면 내가 그때는. 거의 밥을 그냥 훔쳐서 그냥. 이거 짜거리에 그냥. 이게 뭐야. 지민아 클라스 있다 클라스 있어. 아 이거 오리지널 그. 백햄이구나.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점수 깎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또 자세히 보시면 약간 꽃 모양이거든요. 모르고 행복한 게임이야. 왜 이렇게 짜증나. 여름 잘ortune다고요. 이거 오늘 내 바로 반응을 보고 싶어요. 네. 우리 둘 다의 다른 점수를 모르는 게요. 우린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니요. 네. 트래그 상품을 마시지지 마시메어. 나은 주의하던 거라. 아직 안 됐어? 아니요 됐는데 어 시작했어 수고하세요 잠시만 하이라이트잖아 태형아 밥 식는다 저 안에 있는데 어떻게 식어요? 아 이게 식는다고 우리 라면 식어 우리 라면 뿐다 야 음식 식어 음식 자 태형이가 만든 밥입니다 생각해 제가 덜 나오는 거 아니지? 자기가 해놓고도 좀 신기한 거야 지금 이거 찰진 밥은 아니 제가 처음 해봤대요 밥은 물량은 백쌤이 거의 맞춰주시고 밥은 저 밥솥에 하신 거라 아니 손은 자기 손으로 했어 밥 물 맞출 때 손맛 오케이 태형이 손맛 지금 저 봐봐 민감 봐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태형이 대코 담당이라 잘할 거야 그냥 탁 담아가지고 오는 게 원래 제일 맛있다 난 손이다 자 욕쟁이 할머니가 해줬는데 해줄게 밥을 담당아놨어 밥을 담당아놨어 왜? 아 일단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셨어 디테일하다 너네 좋아 자 대리 왕은 보겠습니다 일단 데코 거의 만점을 갖고 올게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좀 맞췄잖아 이거 딱 그리고 이 라면을 넣고 끓일 때는 햄을 좀 튀기듯이 바삭해야 되는데 잘 튀기고 이게 좀 색깔이 허여물고 나면 맛없어 보이는데 달걀 오라인은 이렇게 튀기듯이 일단 만점에 가깝다 일단 만점에 가깝다 아 백콘만 백콘만 백콘에 일단 만점에 가깝다 저희도 안 먹어봐가지고 궁금해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햄을 뼈서 먹는구나 그리고 이따가 농담이 아니라 이 라메국물에다가 튀기듯이 익힌 달걀 흰자를 같이 먹어야지 아 군침이 어우 장난 아니야 침술이 틀렸어요? 아 배고파 근데 너무 고프지 미칠 것 같아 룩떼야 이야 면치기 소리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아 신기해 영상 보는 거 같아 TV 보는 거 같아 지배치보다 괜찮나요? 일단 고객이 끊어지셔 한 번만 해주시면 안되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궁금하네 아 저희 입맛에는 되게 맛있긴 했거든요 어떻지 짜그리면 밥이랑 먹어야 네 일단 국물의 농도 오 이거 봐 여기 기름이 싹 좋아 약간 농도가 감자에서 나온 전분으로 약간 구축해져야 돼 그래서 거기서 찌개처럼 국처럼 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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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자 와 으깨질 잘했어 으깨질 정도가 돼 이렇게 이건 항상 방송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아 그렇지 아 쌤이 웃는다 하나는 정말 맛있다 하나는 여기서 손이 휴지로 가느냐 하하하하 입으로 가느냐 맞아 맞아 두 번째 잘했다가 나오는 거야 휴지 치웠지 하하하하 한 잎 한 잎 아 진짜 방송 보는 거 같아 네 맛있어 응 굿? 아 같이 기쁘다 아니 밥도 태양이가 한 거잖아 밥은 완벽해 야 태양아 완벽했다 진짜 밥은 아 내가 그 효과를 아 밥은 저 너무 완벽해서 내가 밥을 효과 안 했어요 내가 도와줬잖아 아 하하하하하하 이거는 오리지널 햄 번외편 소울 사실 근데 국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같은 경우는 10분보다 조금 더한 경우여가지고요 붙기가 적당했어요 그 그걸 데코담당 데코담당 움직였어 누가 들까부터 이미 파슬리야 그러니까 인간 파슬리 그러니까 퍼펙트 으로 rzecz 음 퍼펙트 나왔다 가만 눈 Dae que슬리는 달거리 Europa 아 이게 옆에서 보시면 안 돼요. 위에서 보셔야 돼요. 위에서 보면 이제 꽃다발. 꽃다발이요? 그래도 눈에 벗을래. 먹어봐. 먹어봐. 안 벌리면 한번 먹어봐. 일단 먹어요. 오 야, 맛있다. 맛있다. 햄이. 샘, 도와드릴 거 없으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으깨주면 돼. 아 으깨서 했던 거구나. 칼질 이거 쓰는 거 은근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으깨에, 으깨은. 백쌤 칼 받고 싶다. 아 나도 마음에 결정을 내가 하긴 했는데. 아 진짜요? 샘, 저 여섯 명 그냥 다 주면 안 돼요? 솔직히 좀 너무 약간 멤버들끼리 약간 좀 불어, 식이질투가 있을 거 같아요. 나는 이왕에 왔으니까 품질 품파를 일으키고 가야지. 자, 햄을 넣고. 자, 여기다 파 좀 넣어주고. 파 기름이랑 햄 기름 동시에 내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되게 간단해. 여기에 밥만 넣어도 맛있겠다. 맞아요, 그거예요. 다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햄하고 파가 약간 살짝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하는 게 보인다. 성질 급해서 지금 바로 넣어버리면 맛이 안 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한쪽으로 밀어. 이게 좀 있어 보이는데 남이 볼 때는 딱 이쪽으로 밀고. 달걀을 딱 까서. 누가 볼 때 싹. 이거 있어 보이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있어 보이잖아. 여기서. 스크롱으로. 우와. 이건 우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밥. 그냥 편의 밥 넣으면 되는데. 해놓은 게 있으면. 이거 진짜 쉽다 이거는. 너무 간단하고. 이거 팁. 접시에 담을 때 그냥 담지 말고. 아 밥그릇에다가. 이건 그렇지. 모양 잡는 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햄밥.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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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딱 들어간다. 음. 근데 간이 다 되어있다는 게 신기해. 진정하시죠. 주전을 딱 보이네요. 우와. 딱 보이네요. 딱 보이네요. 저장, 교수. 와, 신기하다. 오늘. 정말 막상막하에 실력이었지만. 냉정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일단은 마음 같아서는. 사실 우리 한돈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홍보를 해주니까. 다 주고 싶지만. 승부는 승부니까. 내가 진짜 이제. 방송에서 진짜 제자들을. 수제자들한테만 주는 건데. 그럼 저희 자연스럽게. 수제자 인정되는 겁니까? 그렇지 이걸 바로 수제자 와 이거는 타이틀이야 타이틀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랑 정국이 손 잡아주시고 우승팀 이렇게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아 그러면 될까? 기도해 너네 야 젖어도 돼 젖어도 돼 젖어도 잘 싸운 거야 이거는 저희가 올해 들어 정말 우리가 가장 떨렸던 순간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미 발표 아 맞죠 두 번째 어디 그거에다 비교를 해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의 순간 눈 감아 눈 감아 자 오늘 순자는 효과 맞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다 갚았어. 다 갚고 그랬어? 나이기 귀찮다. 윤기 형은 못봤지. 윤기 형은 못봤지. 7개 갚았어. 와 이건 진짜 꿀빈다. 윤기 형은 아니지. 솔직히 윤기 형 이건 못봤지. 와 이거 칼을 못봤어. 에이 뭘 대박이야. 더 한 것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농민은 아니지만 농민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도 놀테니까. 내가 놀기고 있겠어. 어떠셨어요? 사실 이게 참 인연이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진짜 영상으로 엄청 많이 찾아보고 저희 요리할 때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실제로 뵐 거라고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영광이었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백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던 게 음식에 대한 진심과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음악과 퍼포먼스를 하다보면 거기에 되게 많이 진심을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고 백 선생님 오늘 보면서 아 그런 부분에서 오늘 또 뭔가 많은 대중분들이 백 선생님의 진심을 아 이렇게 아셨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 오늘도 좋은 취지로 이렇게 K 햄으로 뭔가 또 무엇보다 사실 이 주인공이 백 햄인데 그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사실 저희도 사실 돼지고기 먹자고 할 때 사실 보통 삼겹살 먹살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찌개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되게 낭비되는 부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취지에서 백종원 대표님이랑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로 나온 거니까 정말 뭐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용하고 사랑해 주시면 너무 좋죠. 너무 충분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데 본인도 알겠지만 모든 국민 대부분이 정말 힘이 되고 있어 방탄 때문에 왜냐하면 외국에 우리를 참 다시 알릴 수 있는 그 발판이 되고 너무 고맙고 저희가 무슨 갑자기 진지하게 이르긴 했지만 진짜로 이거 진심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더 노력해서 더 방탄의 음악 생기를 더 알려주고 더불어서 우리 K-푸드도 좀 잘 알려주시면 네. 잘 기억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달려라 외쳐주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영광인데? 자 달려라! 방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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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